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결과 나오고 설명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1분 만 기다려주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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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아빠 꼬맹슈 데리고 건강검진 좀 갔다올게요 이쁜이 애기 꼬리하고 있어 내 사랑 애기 꼬리하고 있어 내 사랑 애기 애기 이뻐 남자나 기다려 꼬맹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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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다 왔어 쫄지와 괜찮아 아버지 왜 이렇게 울었어 잘 먹어요? 엄청 잘 먹어요 네 살상한 그런 것도 없어 네 전혀 없었고 응 자 완전 개념이고 좀 말랐네요 네 나왔어요 네 네 한 살 넘었을까요? 응 한 살에서 두 살사이 추정 아 그래요? 응 내가 이렇게 입고 나가 치아가 굿먹은 때는 아주 좋은 상태고 네 귀도 깨끗했고요 발견했을 때부터 응 응 괜찮아요 응 응 이거는 정상 유지구 네 좀 살짝만 닦으면 되겠네요 네 이 상태는 깨끗한 편 네 네 손을 닦아내고 응 응 응 응 변 상태인거죠? 응 이건 현재 건강한 상태에요 네네 아유 제 이대로 왔다 너 들어니까 왜 이렇게 쉽니? 응 아직 안 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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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내 컬 하나 해야 될까요? 구호자님은 여기 뭐 쓰다보면 어쩔 수 있어요 아유? 잠시만 쓰다보면 볼게요 진짜야 아유 형님은 감촌냐 감촌 아유 잘하냐 누가 이렇게 잘해 구기도 잘 나오네 부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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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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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유 아유 하아유 아유 네네 네, 알겠습니다. 그렇게 무서웠어요. 그렇지, 그렇지. 아이고, 맛있어, 아이고, 맛있어. 아이고, 맛있어, 아이고, 맛있어. 2, 2, 2, 청솔모. 반항해봤자, 진영아. 하나 더 무서워. 제이 오빠 정돈데야. 사람들이 꺼지면 꺼는 거야. 알겠어. 몸에 염증 없고, 비도등 돼요. 그럼 전혀 없고. 혈도 깨끗한 상태. 단백질 상태도 괜찮고. 간 수치 괜찮고. 황달이나 그런 거 전혀 없고. 혈당 괜찮고. 신장 수치도 깨끗한 상태. 또 인수치 괜찮고. 맥압단백질 수치도 괜찮은 상태. 단백질 비율도 괜찮은 상태. 살수나 그런 거 전혀 없는 상태니까. 걱정 안 하셔도 되고. 그냥 살을 잘 먹고, 물을 잘 먹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중성아, 제가 여아는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. 증상이 막, 울고 막 그런 거 같아요. 네, 비슷해요. 근데 더 심하게 나타나요. 왠지, 뒤로. 신장하고 인상하십니다. 가시면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. 뭐, 피포도 없느냐고. 그러니까 그냥 사료하고 물하고 충분히 주시고. 신장하고 싶은데 함께 다루세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녀석. 기다려, 한 번. 설몽, 설몽. 잠시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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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아이고 세상에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병원까지 데리고 갔다 왔는데 이렇게 좋아할 일이야? 아이고 아이고. 왜 이렇게. 세상에. 아이고, 아이고. 건강해서 다행이다. 아이고. 아이고, 뭐하는 거야. 자꾸 슬라이딩을 하고 있어줄게 아픈 데 없이 건강해서 다행이라고 자꾸만 그 발로 가입해야 돼 너 이거 사료도 새 걸로 사줬어 이거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입맛에 안 맞혀도 그냥 먹어 알았지? 비싼 거니까 맛있게 먹어라잉 있는 동안 부족하지 않게 잘 해줄게 그만 좀 흘려 지집애야 잘 흘리고 아휴 진짜 이게 뭐야 그만 좀 흘려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아휴 진짜 맘이 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